이게 이름이 뭐예요? 아루파디스 아루파디스 여기 누나의 손길 이것은 어깨 포상인가? 슈크리아 웃는 저 미소 심쿵했어 안녕하십니까 요걸래 좀 고민이 있어요 벌써 인도에 온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배탈이 제대로 안 났어요 뭐 커리를 먹어도 가끔 설사 조금 찌린 정도?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배탈이나 보자 인도 길거리에 보이는 음식들을 다 먹어볼 생각이에요 겸사겸사 여기 보이는 우리 형도 살 좀 찌우고요 그러면 인도 길거리 투어 바로 가보시죠 렛츠고! 아 지금 뭐 값 먹으러 가기 전부터 아주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스타로 만들어주고 있어 이런데 좀 어디가서보다 좀 받아보겠어 예전에 왔을 때는 제가 좀 베베 꼬이고 그래가지고 너무 오객행이 한다 짜증나 죽겠어 또 왜 이렇게 빵빵거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는 다 내 잘못이야 그런 거 싫었으면 인도 오면 안 되지 나 그만해도 너무 좋은 거 같아 다 내 탓이다 특히 여기가 간디에 나라지 않습니까? 가자 호구 브라더스 자 그러면 일단 눈앞에 보이는 길거리 음식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보니가 또 토스트 같은 게 있네요 어떻게 보기에는 좀 크로화상 같기도 하고 나마스테 여기 엄청 많잖아 여기 엄청 많잖아 어 좋아 위생상태 굿 가격은 20불길 그러면 한국돈 300원 정도 미쳤다 맛만 있으면 개꿀 다행히 안에 있는 걸 보내주시네 여기 누나의 손길 이것은 어깨 포상인가 쇼크리아 어우 웃는 저 미소 싱쿵했어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크로화상이랑 그렇게 둔간 어딘가 굉장히 색감이 좋아요 마치 눈에 띄는 애 같달까? 그리고 아직 따뜻해 이게 햇빛 때문인지 아니면 이게 보은기인지 몰라도 먹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 뭐야 안에 뭐 있었네? 안에 뭐 들어왔어 어? 젠장 맛없는 부분만 먹었잖아? 다시 한입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케첩을 같이 주셨는데 이거 뿌려서 먹으면 뭔가 좀 맛이 중화될 것 같아서 그냥 먹을게요 어... 탈에 감자 고르크네 맛있다 이 이름은 뭐예요? 스파키스 아루파키스 아루파키스 요 딜리셔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양이 상당히 커요 이게 두께감이 있어서 이거 하나 혼자 다 먹으면은 보통 사람 좀 배불릴 것 같은 느낌? 자 형 아 벌크해야죠 인간사료 나 줘 나 줘 나 줘 어 저기 프레디 머큐리 아저씨 있나? 아 헬로우 마이 프레드 아하 제 아리토 너드코리아 아하 너드코리아 아 너드코리아 아 너드코리아 너드코리아 아 너드코리아 아 너드코리아 너드코리아 하하하하 아 너드코리아 아 너드코리아 프레디 머큐리아 퀸 퀸 네 프레디 머큐리아 인디언 프레디 머큐리아 너드코리아 너드코리아 프레디 이빨 그리고 다음 먹을 거 발견 빵이랑 계란이랑 있는 거 봐서는 뭔가 토스트 같기도 하고 야식이야 나 손님이야 손님 손님이라고 손님 그렇지 드루이드 형 구해줘요 아 역시 우리 드루이드 형 형만 믿고 있었다고 자 그리고 다음 음식점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는 만두도 팔고 케밥도 팔고 카레밥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파네요 나마스테 근데 텐 유 레코맨 더 딜리셔스 브라이트 밀포링 자 가격은 70룩이 한국돈 천원 정도? 뭐 이렇게 싸? 어? 비닐장갑? 난 그래도 아저씨의 맨손맛이 좋은데 저 비닐장갑 끼면 뭔가 정 없어보여 쌀과자 같은 걸 넣어주시네요 그리고 튀김가루 같은 걸 부숴서 넣고 있어요 그리고 마늘 한 스푼 아 이거 잔디구장 소스 그거 같은데? 큰일났다 그리고 빨간지 소스 치즈가루로 마무리 아 뭔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 그럼 벨프리 바로 한입 제맛 아 너무 맛있는데? 아 인노게 잘했다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치토스에 빠스러워 놓은 그 맛에 매콤한 양념 치킨 소스 그리고 땅콩까지 들어가 있어서 씹는 맛도 아주 이쁘며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로?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음 맛있다 이거 그렇게 막 자극적이시다 그리고 튀김가루가 계속 입에서 씹히니까 되게 좋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 인도 오시면 대풀이 음식 강추 자 그러면 좀 더 빠른 물갈이를 위해서 여기 있는 로컬 생선 한번 먹어볼게요 아 좋아 우리의 설사를 위해요 저 물맛 뭔데 맛이냐? 물 대맛이는데? 사먹는 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어 근데 뒷맛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잠시 후 아 근데 물 먹으니까 배 아파요 나도 살짝 입지 않아 이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연기 같을 수도 있잖아 막 어 괜히 막 물 먹어가지고 일부러 또 설정하는 거야 근데 진짜 아니에요 여기는 뭘 먹으면 신호가 바로 오더라고 그치? 아 위장은 이렇게 움켜잡는 느낌인데 아이고 잘하면 오늘 촬영하다가 토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오늘 길거리 음식도 끝나지 않는다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래야 인도 여행 편해져요 뭐 누군가는 이걸 보면서 아유 미련한 새끼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인도에서 살아남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게다가 또 누가 칼들고 먹으라고 협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임 병신 같잖아 이빨? 오! 그래 내가 원한 게 이런 거라고 이게 인도 감성이지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난 파티 파티 네 얼마예요? 60루피 그러면 한국 돈 천 원이 안 되네 오케이 원 오케이 오우 예스 너는 파티의 king 오우 헬로우 한 명씩 다 와 아주 좋아 좋아 너 특별한 스킬? 이즈 벨턴 아하 저는 쿡 오우 유쿡 오우 아하하하하 나이스 미츠 오너 셰프 오너 아하 카메라 키우신 거 한 명씩 다 와 아주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조사를 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배우는 언어가 세 개라고 하던데 뭐 힌디어 영어 또 하나 뭔지는 기억이 안 나 뭐 여태 인도 사람들이 영어 굉장히 잘해서 편합니다 60 60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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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루피? 아니, 나 60루피인 줄 알았는데, 6루피래요. 미스 언더스탠드? 와, 유아 굿 인디안 가이. 와, 이 정도면 속일 만도 안 돼. 역시 외곽 쪽으로 나오니까, 사람들 순박한 것 같아요. 땡큐. 오, 예스. 뜨거워. 오케이. 자, 그럼 바로 한 입. 오, 그냥 밀가루 전병 맛이에요. 여기에 뭔가 고기가 들어가서 감싸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형, 이거 제가 봤을 때 벌크용 식재료예요. 나한테 또 이러면서 짬처리 하려고 그러지. 형, 이거 벌크 해야 돼. 형, 벌크 해야 된다고. 그냥 뭐에다 이렇게 식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원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형은 남자답게. 고소하니 주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만드는 분들의 손맛 제대로 느껴집니다. 근데 형, 배 얼마나 샀어요? 우리 2002년 때 거스 히딩크 감독이라는 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었거든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뭐. 개소리야. 개진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자, 걷다가 걷다가 보니까 큰 대로병까지 나왔는데 뭔가 모를 인도만의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과연 이 큰 길거리에는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출발. 와, 이 큰 대로병 안쪽 골목으로 오니까 바흐르간지 같은 느낌이 확 나네요. 자, 그리고 길거리 만두집 바로 발견했습니다. 자, 일단 인도에서 모모라는 건 한국의 만두랑 똑같은데 저번에 치킨 만두는 먹어봤습니까? 이번에는 빠니에 모모.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가격은 7조각에 40루피. 한국 돈 700원 정도. 오케이, 오케이, 마살라 오케이. 아, 이 공짜는 다 좋지. 아, 향 너무 좋다. 거기다가 이 마살라 가루가 듬뿍 올라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인도에서는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말을 든 것 같은데?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인도 사람들이 영어 굉장히 잘해서 편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먹어볼게요. 배 쩐다. 현명이다, 이거. 이거 안에 만두소와 하나도 없이 치즈만 가득해요. 아, 이거 미쳤다. 딜리셔스. 맛있어 보이는데? 물만두 맛이랑 똑같네. 치즈가 가득하고. 이거 저처럼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은 환장할 것 같습니다. 맛있어. 형, 이쯤에서 한번 입가심 할까요? 해야 돼요. 인도 맛수면 또 라시 먹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시 먹으러 가시죠. 오, 라시 50루피. 엄청 싸네? 한국 돈 800원. 오, 뭐야 이거. 트로피에 막이 있는데요? 철사 쭉쭉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아니에요. 요거트의 느낌보다는 막걸리 느낌에 가까워요. 막걸리 만들고 난 그 찌꺼기. 고른 느낌? 자, 이번엔 국물 제대로 먹어볼게요. 국물은 요플레다, 요플레. 와, 유산균들이 막 몸에서 춤을 추는 게 느껴져. 라시의 유산균이랑 아까 먹은 그 생소의 박테리아랑 싸우는 느낌? 그래서 안에서 적덕대전 일어났어. 그치, 그치, 그치. 잠시 후. 자, 조금 쉬다가 2차전화 하려고 나왔습니다. 대충 구글로 찾아보니까 여기가 유서프 사라이 마켓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한국으로 따시면 좀 종로의 탑골공원 그런 느낌이에요. 보면 약국도 엄청 많고 의료원도 많고 그리고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 어르신들을 위한 먹거리는 없어 보이네요. 그럼 여기는 어르신들 공경을 안 하나? 고얀 놈들. 자, 그러면 이번엔 좀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영법의 시간. 후. 아. 아, 지금 줏됐어요. 이제 왔나? 아, 왔어, 왔어. 아, 지금 뭐 더 먹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지에 찌르겠어. 아, 위험하다. 한 번 오기로 와야 돼. 남의 고통은 나의 행보? 식은땀이 나면서 추워지고 있어요. 아, 진짜. 아, 왜 사람들 나를 안쓰럽게 오지? 지금 노 팬티라 여기 찌르면 진짜 큰일 나요. 이런 바지 알죠, 형? 아, 일단 집까지 어떻게든 기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길거리 음식점 찬다고 두 시간째 걷고 있는데 똥이 마려울 때도 됐지. 그리고 아까 물 먹은 다음부터 아, 지금 깨수곰. 이거 진짜 자기가 살던 곳 물 아니면은 좀 쉽게 이렇게 복통이 오고 설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하세요. 잠시 후. 아, 이 아름다운 세상. 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뭔가 생각해보면 그 치즈 들어간 만두 먹었지, 유산균 먹었지, 생수 먹었지. 쭉쭉 나오는 조합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에 길거리 식당은 이렇게 다 문 닫는 것 같고 뭐 결론은 또 허리천국이지. 집 옆에 있는 허리천국. 저번에 봤을 때 여기 형님이 기깔나게 케바윙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보여드리고 여기서 제대로 된 식사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여기 인도식 피자가 있는데 이거 한 번도 안 먹어서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What is Indian Pizza? Can you let me know? 한, 둘이 치킨, 디캅, 피자. 한, 둘이 치킨, 디캅, 피자. 한, 둘이 치킨, 디캅, 피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 형님이 롤 맞는 거 보여드릴게요. 기깔나 진짜 신의 경쟁. 와, 스킬 미쳤다. You crazy man? 거의 요리랑 비극이요. 어우, 위생도 깔끔해 아주. 자, 이제부터 이 친구가 버리는 계란물 플레이. 한번 제대로 담아보겠습니다. 오우. 와, 예술이다. 걔넨이 춤추고 있어. 아우, 역시 손맛. 아, 치즈 꽤 많이 들어갔네. 뭐 거의 터키 케밥에 밀리지 않은데요? 그 다음 소스도 한옥쿵. 자, 어쨌든 저희가 시킨 케밥은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제대로 먹어볼게요. 오늘의 설사를 위한 마지막 식사. 자, 처음으로 드디어 케밥이 나왔습니다. 모든 거 다 추가했는데 300높이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 돈 4,500원 정도. 아, 요. 이제 피자 끝난거야? 아, 이제 가세요. 와우. 아, 또 찍으라고. 역시. 우리는 친구. 와우. 예스. 와, 이게 인디언 화덕이구나. 아우, 땡큐 브로. 야. 자, 너 핫? 오케이. 너 핫? 핫? 노? 어. 오케이. 너가 최고. 자, 그럼 일단 이 케밥부터 먹고 있을게요. 와, 이 치즈. 녹는 거 보소. 이것도 먹으면 살살 각이다. 와. 이게 치즈 때문인지는 몰라도 끝에 살짝 역한 냄새가 나요. 이것도 아마 위장을 깜짝 놀라서 복통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글 쓰면 좋겠다. 그리고 안에 치킨이 우리나라 백강병? 그런 느낌? 저는 일부러 좀 보여주려고 제일 비싼 거를 시켰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 현지 친구들은 200리트 정도 안에 케밥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때쯤에 피자가 나네요. 와. 피자 댓글 미쳤다. 근데 생각보다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간식으로 먹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이떨어.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좀 된장 피자? 뭐 그런 느낌 아닐까요? 와. 이거 피자맛집인데? 내가 근래에 먹었던 피자 중에 제일 많았어. 근데 이게 266리. 한국에서 3천 몇백 원이면 피자빵 겨우 사먹지 않아요? 와 이거 치즈도 엄청 많이 일부가 있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응답사람들이 털이 찌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겠죠? 이렇게 맛있는데 꼭 갈롤리고. 맞아. 또 싸니까. 지금 이 피자를 보면 양파도 갓 썰은 거고 희망도 막 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마살라 닭과 터리보다 피자에 더 잘 어울려요. 태어나서 먹는 카레 피자 중에 베스트 넘버원입니다. 그 전에 물론 먹어본 적은 없지만요. 신호 왔다. 빨리 갔다 올게요. 안되겠다. 자 오늘 이렇게 장래 인도 세균을 증식시키기 위해 인도 길거리 음식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고 가격은 더 써서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제발 오늘 시원하게 쏟아내고 앞으로 인도에서 설사 안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상 설사병을 기원하는 투스프레 컷입니다. 저거 나무 보내세요. slide 8-5 Depot ens S не punto 10 boxes wild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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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